원주율을 숫자 변환법을 사용해서 기억하는 것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은 3.141592653589793238 그 뒤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변환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변환표의 규칙에 따라서 3은 대로 변환을 해줍니다. 3이하는 다 두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변환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4는 갈매기, 1호는 감, 92는 잔, 6호는 밤, 3호는 담배, 8,9 우주선, 7,9 사자, 3이 단추, 3,8 당구알 숫자 변환표에 나오는 변환규칙에 따라서 바뀌어진 그 변환어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하면 숫자를 보면 이와 같이 그게 알맞은 변환어를 쉽게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변환으로 만든 것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3은 대, 14는 갈매기, 15는 감, 92는 잔, 65는 밤, 35는 담배, 89는 우주선, 79는 사자, 32는 단추, 38은 당구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그림을 그려서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장인데 지금 0부터 9까지 10개의 결부할 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두 단위 숫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10개의 결부할 장소가 있으면은 10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20개 단위까지 숫자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1개가 될 때 장이 10개가 되면은 200개 장이 100개가 되면은 2000개의 숫자를 2000 단위의 숫자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을 암기를 하고 거기에 알맞게 변환어를 결합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0은 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벽이 있는데 벽의 맨 위쪽에 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냉장고 위쪽, 위쪽 부분 2번은 냉동실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냉장실문 4번은 꽃 5번은 가지 6번은 화분 7번은 전자레인지 8번은 상위 9번은 상다리, 상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 중, 하로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결발 장소를 정해서 결합하는 연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림을 이용해서 숫자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왼 위에 전등이 있는데 전등을 3과 연상 결합을 합니다. 3은 되니까 전등을 대나무로 두드린다. 대나무로 두드려서 대로 두드려서 전등이 전구가 깨어지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냉장고 위가 14 14는 갈매기 냉장고 위에 갈매기가 날아와서 앉는다. 크다란 갈매기 갈매기를 크게 심상으로 그리고 날아와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냉동실 문은 15하고 결합합니다. 냉동실 윗 문에 감이 날아와서 홍시 같은 크다란 감이 날아와서 붙어 버리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냉장실 냉장실 문은 92 92는 잔이 되겠습니다. 냉장실 문에 큰 잔이 붙어서 물이 흘러내린다. 물이 흘러내리는 큰 잔이 냉장실 문에 붙어있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물 아니면 포도주 같은 것 색깔이 있는 포도주 같은 것이 흘러 나오는 것을 심상으로 그릴수도 읽겠습니다. 꽃은 65와 연상결합을 합니다. 이거는 밤이 되기 때문에 꽃 가시 달린 밤이 붙어있다. 꽃에 가시 달린 밤이 붙어있다. 밤이 꽃에 붙어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5는 담배 가지가 담배를 피운다. 가지에 커다란 담배 가 붙어있는 것을 심상으로 그리고 가지에서 담배가 붙어서 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가지가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거나 가지에 커다란 담배가 붙어서 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심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화분은 89와 연상 결합을 합니다. 89는 우주선이고 화분에서 우주선이 발사가 된다. 화분에서 우주선이 폭파하면서 아랫부분에서 폭파함이 나면서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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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사자가 79는 사자 사자가 전자레인지 유리를 깨고 커다란 사자가 나오는 것을 심상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 상위에 단추 여러 개의 큰 단추가 쏟아져서 소리를 내는 것을 심상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상다리에는 상 밑이나 다리에 단괄이 38은 단괄이 되겠습니다. 상다리에 단괄이 소리치면서 여러 개의 단괄이 소리를 내면서 단괄이 부딪히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생각 하면서 몇 번 연상 결합을 반복을 하고 그림을 생각하면서 연상 결합된 단어들을 통해서 숫자를 떠올려서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을 생각하면서 원주율을 기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벽에 전등에 대나무로 전등을 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3 그 다음에 갈매기가 냉장고 위에 날아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매기 1 4 그 다음에 냉동실 문에는 감이 날아와서 냉동실 문에 붙어있는 것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냉장실 문에는 크다란 잔이 붙어서 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그 옆에는 꽃이 있고 화분이 있는데 꽃에 밤이 유고 밤이 꽃에 그다란 가시 있는 밤이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에는 담배 사모 담배가 붙어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가지 모습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에는 89 우주선 우주선이 화분에서 날아가는 것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사자가 가스레인지 유리를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는 단추가 사미단추 떨어져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다리에는 38 당구알 당구알들이 소리내면서 상다리에 부딪히는 것을 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그림을 생각하면서 원주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4 1 5 9 2 6 5 3 5 8 9 7 9 3 2 3 8 8 9 9 10